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문제 제4과목 기계제로 및 유압기기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을 봅니다. 간행 오스터나이트 상태에서 소송 가공을 한 다음 마텐제이트화하는 열처리 방법은 그랬어요. 이거는 오스포밍이라고 하는 항원 열처리 작업입니다. 소송 가공을 한 다음 냉각하고 마텐제이트화 조직을 갖도록 하는 항원 열처리 방법 오스포밍이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파텐팅이라는 열처리가 있다고 그랬죠. 파텐팅은 소송 가공 중 임발 가공, 임발 가공 같은 소송 가공을 하기 전에 솔르바이트 조직을 솔바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솔르바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솔르바이트 조직을 갖도록 하는 항원 열처리 작업으로는 파텐팅이라고 하는 열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파텐팅은 잘 안다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오스포밍은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크롬아이징은 크롬을 침투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금속 침투법 중에 하나죠. 크롬아이징. 그리고 심냉처리는 열 처리, 일반 열 처리 작업 중 당금질이라고 하는 열 처리가 있는데 열 처리를 하고 나서 근본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마텐자이트 조직인데 국부적으로 마텐자이트 조직이 아니라 오스나이트 조직으로 나타나서 그 국부적인 오스나이트 조직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0도씨 이하의 온도로 열 처리를 하는 작업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0도씨 이하의 열 처리 작업을 하는 작업을 심냉처리 작업, 서브제로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4번에 인덕션 하드닝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그런 당금질 작업을 얘기해요. 고주파 경화열처리 당금질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인덕션 하드닝이라고 하는 편 참고는 해주시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고 문제 62번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합성 수지 중에 플라스틱이 있다고 그랬죠. 플라스틱에는 열 경화성 수지가 있고 열 가수성 수지가 있습니다. 페놀, 멜라민, 에폭시 수지 같은 것들은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되고요. ABS 수지는 열 가수성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스트렌 수지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ABS 수지는 스트렌 수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열 가수성 수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열 가수성 수지의 종류로는 염화비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아크릴 같은 거 있죠. 아크릴 수지라든가 염화비닐이라든가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 가수성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62번의 답은 2번입니다. 63번 FE3식의 평형상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평형상태도에서 보면 1번의 포정반응, 2번의 공정반응, 3번의 공속반응이 나타나죠. 포정반응은 HJB선이고 FE, FEC 평형상태도에서 봤을 때 HJB선을 포정성, J점을 포정반응 이렇게 봤고요. 공정반응은 ECF선 ECF선이 공정반응선이죠. C점이 공정점이었어요. 공속반응선은 PSK였죠. PSK 공속선이라고 해서 JS점이 공속반응선이었습니다. 탄수압력 0.8, 탄수압력 4.3 J는 탄수함량이 0.7정도 됐나?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FC평형상태도를 참고를 좀 하시면 돼. 그래서 FC평형상태도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포정반응, 공정반응, 공속반응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죠. 편정반응 인정반응, FC평형상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64번을 봐요. 64번 가열 과정에서 순철의 에이스 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순철의 변태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변태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철의 용육점의 온도는 1538도 C 정도가 순철의 용육점이었고 그 이상이 융액이었죠. 융액이었고 1400도 C는 A4 변태점 910도 C는 A3 변태점 768도 C는 A3 변태점이라고 했습니다. A2 변태점 A3, A4 변태점은 격차 변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A2 변태점은 자기 변태점이라고 했습니다. 1338도 C에서 1400도 C 사이에서는 델타철, 델타 고용체가 나타나고요. 1400에서 90도 C에서는 감마철, 감마 고용체가 그리고 900C에서 10에서 768도 C에서는 알파철이 나타나죠. 이 델타철은 BCC 격자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신 윗방 격자구조고 감마철은 FCC, 면시 윗방 격자구조 알파철은 BCC 격자구조, 최신 윗방 격자구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A3 변태점에 대한 설명 A3 변태점 910도 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BCC가 FCC로 변한다. 알파철이 감마철로, 감마철이 알파철로 BCC 격자구조가 FCC 격자구조로 변한다. 약 910도 C 부근에서 일어난다. 알파철과 감마철로 변화한다. 격자구조에 의한 변화가 없고 자성만 변화한다. A3는 격자 변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A2가 자성, 자기 변태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으로 봐야 되겠죠. 64번은 답이 4번입니다.